아닌지 안녕하세요 휴무사피어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엠씨 조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릴레이션을 이어갈거에요. 오늘은 영국식 포터인 플러스 런던 포터와 영국식 페이레일인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입니다. 그럼 오늘은 같은 양조장 맥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조장들 중 하나가 영국 런던에서 소재한 플러스입니다. 아 플러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것이 영국 전통의 맥주를 주로 취급하는 것이 맞죠? 네 맞아요. 물론 새로운 크래프트 타입의 맥주들도 시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제품들은 영국의 전통적인 에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제품은 오늘 나오는 런던 프라이드구요. 저도... 뭐지? 아 저도 런던 프라이드 유명한 맥주니까요. 여러분 마셔봤고 그런데 오늘 포터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비교시험이 하시는 거죠? 네. 일단 시음을 진행하고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시죠. 새로운 오픈을 준비해 주세요. 네. 어? 새로운 거요? 이게 땅의 오픈이 나네요. 이게 땅의 오픈이 나네요. 이거 혹시 그 어벤서스에서 그 망친가요? 아 어디 소리도. 이거 오픈이 많이 안하네요? 네. 천천히 가르쳐요. 아 그런가? 마지막에 조금 색이 있네요. 색깔 예쁘다. 이게 더 검은색이네요. 이거 지금 마셔보시죠. 이제 한번 마셔볼까요? 예. 일단 포터는 저번 시간에 시험하셨지만 한번 또 마셔보시고요. 음 기억나요. 마시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조금 단맛이 있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제가 마시기에는 조금 더 쉬운 맥주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비게이브랑 좀 비슷하게 가벼운 느낌 네.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음. 근데 확실히 색깔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네요. 얘는 이제 약간 흑맥주 같은 색깔이고 얘는 근데 지금까지 봤던 맥주보다 조금 색깔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네.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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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런던프라이드가 흑색인 포터에 비해서 좀 더 밝죠? 네. 네. 영국에서는 이런 맥주를 가리켜 페이레일이라고 불렀어요. 음. 아. 그럼 페이레일이요? 네. 그러면 페이레일이라는 단어가 좀 밝다 뭐 연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보면 밝은색은 아니고 붉은기가 많은데 맥주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색 맥주가 보편화된 지금 시점에서 왔을 땐 이렇게 붉은색의 맥주가 뭐가 연하다는 건지 이제 갸우뚱해지지만 네. 사실 페이레일이 막 등장했을 300여 년 전쯤에는요 대부분의 맥주들이 포터 맥주처럼 어두운 색을 띄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의 맥주의 색상은 메가라고 하는 재료가 결정을 짓는데 어두운 색 메가의 사용 비율이 올라가면 덩달아 맥주의 색상도 어두워졌죠. 반면에 밝은 색 메가를 쓰면 밝은 색이 나오고요. 네. 그런데 영국에서는 옛날에 밝은 색 메가를 만드는 기법도 없어서 밝은 색 맥주를 만드는 기법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맥주가 포터나 스타우터처럼 어두운 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터에 비해서 밝다 이 의미네요. 상대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터나 스타우터는 메가 맛으로 점철된 맥주라 대체로 단 느낌이 강했거든요. 초콜릿이나 카라멜이라는 걸 있었는데 영국의 페이레일은 호배 느낌을 좀 더 살려서 쌉싸람도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신개념의 맥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크게 뭐랄까요? 호흡 이런 느낌은 못 느끼겠거든요. 저도요. 런던프라이드에서. 네. 런던프라이드에서.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아는 페이레일은 크래프트 맥주의 양중에서 다루는 미국식 페이레일이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미국식 페이레일의 모태가 사실 영국식 페이레일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식 페이레일은 미국콥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유의 시트러스 하면서 풀맛이 그리고 씁쓸함이 더 강한 편이에요. 근데 영국하면. 저 음식도 저 영국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식의 종류가 좀 다양하지 못하고. 그럼 항상 피우시는 칩스. 네. 진짜 어딜 가도. 그리고 그냥 좀. 근데 그래서 맥주도 당연히 조금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맥주 세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거 맥주하면 독일이고. 네. 에일맥주하면 영국이에요. 의외네요. 네. 그래서 본래 영국과 독일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티격태격하던 라이벌이었잖아요. 맥주 쪽에서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독일 맥주하면 유명한 거 다 알죠. 근데 영국이 맥주로 유명하다고 하면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 같아요. 한국한 위스키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생각할 거 같아요. 오히려. 기네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기네스 생각하면 아일랜드 맥주고. 네. 아무래도 라거 맥주 쪽이 발달한 독일이나 체코는요. 네. 대형 라거 양주장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편이라 대사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예를 들면은 일본의 유명한 산트리 프리미엄 몰츠라고 하는 맥주 아시죠. 네. 그것도 독일이나 체코의 라거 느낌을 닮으려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근데 반면에 에일맥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본받아 만든 것들도 잘 없었어요. 음. 대형 영장에서는 거의 취급도 안 했고. 네. 하지만 영국이 에일 종주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해봤던 나름 유명한 에일 스타일드 맥주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페이레일이나 아이페이나 스타워트나 포터 등등등이 이제 이거를 수제 맥주를 입문하신 분들은 이게 미국식 맥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는데 네. 사실은 본래 영국에서 유래한 스타일들이에요. 한마디로 미국 크래프트 쪽에서 만드는 페이레일 아이페 스타워트 포터는 본래 영국에 있었던 거를 미국화 시켜서 이제 재해석한 크래프트 쪽에서 재해석한 제품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는 훨씬 미국 아이페이나 페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훗날 크래프트 맥주가 융성을 하면서 미국의 양주장들이 영국식 에일들을 미국화해서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런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에 영향을 받은 타국의 양주장들이 미국화된 에일을 다루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국식 페이레일이나 아이페이보다 미국식 페이레일이나 아이페이에 더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뭐 세간에 알려진 거는 그냥 저도 그렇지만 페이레일이나 아이페인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쪽이 더 익숙하시죠. 익숙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에일들이 그 모태인 영국식 에일들에 비해서 쓴맛이 됐던 호배 향이 됐던 풍미가 됐던 자들이 강한 편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경험을 해봤고요. 반면에 영국의 에일들은 지금 마셔보시면은요. 그냥 차분하고 차분해요. 네. 잔잔하고 뭔가 확 치고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적당히 균형감 있는 그런 느낌 쪽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돌이켜보면은 미국식 에일들이 나중에 더 뇌리에 남는 편이에요. 자극이 빡 있으니까요. 저도 자극 빡 있는 게 좋긴 한데 또 맥주는 차분한 게 좋거든요. 네. 부드럽고 지난 시간에 먹었던, 지난 시간에 먹었던 더블아이페이나 이런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억에는 남죠. 그렇죠. 기억에는 남아요. 기억에는 남죠. 기억에는 남아요. 그러면은 영국의 에일들은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죠? 그 스위크래프트 맥주 시장도요.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미국에 영향을 받은 맥주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영국 전통 에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라도 몇몇 맥주들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곳이 플러스가 영국 전통 에일들에 있어서는 명장 맥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런던 포터는 영국식 포터 맥주의 심볼과 같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런던 프라이드 또한 영국식 페이레일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한 제품. 이에요. 뭐 그럼 제가 뭐 간단하게 플러스 양조장이 돼서 잠깐 말씀 드리면 역사는 오래 됐더라고요. 18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훨씬 더 전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플러스 양조장이라고 시작한 거는 1845년인데 플러스 플러스 S가 어퍼스트로피 S가 붙으니까 두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이제 동업해서 만든 양조장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런던 프라이드나 제품명에서도 알다시피 영국 맥주의 자존심 같은 맥주인데요. 좀 아쉽게도 2019년도에 아사히 맥주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진짜 열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받아요. 그리고 사이트 가셔가지고 보면은 쫙 예를 들면 밑에 아사히 로그가 딱 박혀 있어요. 바쁜 아사히 냐. 그래서 좀 민폐 아주 좀 맥득들이 되는 좀 슬픈 이야기고요. 너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사히 냐. 아사히 냐. 그리고 또 런던 프라이너는 영국 내 펍을 380개. 펍이랑 뭐 호텔 뭐 펍 체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이나 영국을 가면 어디서나 플러스 맥주들을 쉽게 마실 수 있고요. 이게 영국에 관련돼 가지고 주제가 또 나오면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영국의 양주항들 같은 경우는 맥주만 만들지 않고요. 펍 체인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약간 숙박 시설이랑도 같이 해가지고. 어머 좋다.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로 따지면은 뭐 이런 거예요. 봉구비어가 양주항도 가지고 있는데 호텔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가고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 런던 프라이드를 만드는 플러스 양주항 같은 경우는 텐즈강변에 있거든요. 런던에. 그래서 찾아가기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중심 오는 중간쯤에 있으니까요. 런던 서쪽에 있었어요. 택시 타고 들어오면서 잠깐 들릴 수도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주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 제 최애 양주항 중 하나인데. 아무튼. 아무튼. 그 자스미 님은 영국식 예일에 관한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영국 이미지 대로. 좀 부드럽고. 뭔가 신사답고. 뭔가 차분하고. 근데 제가 마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마셨던 그 있잖아요. 더블. 그것보다는 훨씬 제가 마시기에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영국 맥주가 가진 매력이 원래 밸런스거든요. 균형만 있고. 밸런스. 맞아 맞아. 그래서 초보가 마시기에도 좋고. 매니아가 마시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맹하지 않고. 그래서 딱 좋은 타입이라서. 아마 소비체 많이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자극이 강한 맥주가 아무래도 지금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매력을 좀 못 알아보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를 한국에서 제대로 드시고 싶다면. 뭐 퍼비하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의 로즈 앤 크라운이라는 퍼비스. 로즈 앤 크라운? 네. 그거 가시면 정통 이 맥주 런던 퍼브 같은 느낌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장례와 왕관. 동시 통역이다. 영국 맥주를 모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는 또 찾아 마시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국 맥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구독드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세요! 잘 부탁드려요.